안녕하세요. 전낙과왕자입니다. 저희 보무수 앞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만 보는은 바로 애니멀 어드벤처 동물 피규어 진영일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러가지 동물들이 함께 살고있어요. 하마와 수반동물 하마와 곧불사도 있고요. 악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고릴라도 있고 팬더곰도 있습니다. 와구와구 사파리파크라고 써있습니다. 코끼리도 있고 토끼 그리고 기린 얼룩마리도 있네요. 저 뒤에는 백곰도 있고 레사펜더도 있고요. 여러가지 동물들이 함께 옹기종기 살고있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상 볼게 없어요. 애니멀 어드벤처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